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관련된 기업도 한번 들어보고요. 실제 수익률 자체가 가상이지만 시장을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오늘 또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하이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부터 한번 확인을 쭉 해볼까요? 도표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일단 표는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 나오고 있군요. 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사이버결제, 삼성전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AP 시스템 이렇게 위에 종목이 포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JT, 서원인텍, 크루셜엠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다들 시장 추종에서 가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6.04% 정도 상승해 있고요. 코스피는 1월 달에 조정이 좀 있어서 1월 달에 조정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상승폭은 아닙니다. 코스피는 그 기간 중에 1.12%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를 보여드리면요. 이 파란색 선이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2월 달 들어서 반등을 좀 보이면서 저희와 연동되고 있지만 저희가 상승폭이 좀 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약 5%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분발해서 스프레드를 좀 더 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이 6.04%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했죠? 네. 1월 2일서부터요. 1월 2일. 오늘 해 들어서죠. 얼추 봤을 때 2달 3개월째 적어들 때 6%. 오늘 금융관련 기사 보면 제형저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3년 만기 연리 4%가 조금 넘군요. 3년. 3년 동안 4%가 안전히 연리니까 1년에 4% 제형저축보다는 나은 수익. 헐등히 나고요. 포트폴리오도 물론 기복이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제이티 같은 건 좀 약한 편이고 소용주의니까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을 하나하나 조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한국사이버결제에 앞서 이강혜 부장도 잠시 언급을 해줬는데 관련된 내용도 좀 있다고요? 일단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좋은데요. 사실 4분기에 예상치보다 좋지 못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에 도전하는 이유가 올해 좋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1분기 때 이미 1월에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한 20% 정도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전자결제 업체의 특성상 12월달이 가장 매출이 크고요. 1월달이 가장 매출이 적은데 12월달 대비해서도 시각적으로는 상당폭의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따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중간 배당을 했듯이 이 종목도 중간 배당을 대형업체처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3년 정도 동안 지켜봐온 바로서는 제가 배당만 약 한 30% 정도 받았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연말 배당 5% 그리고 주식 배당 5% 이렇게 해서 30% 배당을 받았으니까 올해도 주식에 대한 메리트는 배당만 따져도 10% 정도 나오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금성 자산 상당히 높고요. 거기다가 부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지분이 좀 적다는 게 리스크인데 사실 투명 경영을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장내에서 좀 엑시트를 하지 않는 그런 투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는 꼭 꾸준히 가져가셔야 될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또 새로운 하나의 이슈거리로 모바일 티머니라는 것이 또 슬슬 얘기 드릴 것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업으로도 한국사회가 분명히 있고. 그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한 번 시간이 되면 주시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보면 IT 관련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부품, 케이스 이쪽이 좀 많았어요. 오늘은 그러면 또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화하실 건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들어볼까요? 투자 아이디어는 중국 전인대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쪽에서 확실한 정책 방향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예상치보다는 일단 전인대에서 나왔던 얘기를 토대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삼을까 해서 오늘 들고 나와봤는데요. 전인대가 개막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공작 보고를 했는데 그때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수 확대 전략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GDP 목표치 계속해서 7.5% 유지하겠다라는 내용과 도시화율을 높여서 민생 보호라고 이런 정책을 고수해서 결국엔 민생 보호와 내수 확대 그리고 진착 그리고 중국의 소도시들도 도시화해서 결국엔 먹고 살기 좋게 만들겠다라는 안으로 들어오는 정책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 수혜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헛갈려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중국 관련주는 조선주였고요. 그 이후에 중국 관련주는 소재 그러니까 화학, 철광 관련주가 중국 관련주가 됐고 한때는 또 태양광 관련주가 중국 관련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중국 관련주 하면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책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프라 쪽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게 되면 관련된 업종이 좀 바뀌고요. 내수 관련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관련된 업종이 좀 바뀌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변경해서 설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양해 이후에 여태까지 계속 양해를 거치면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건 표로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중국 관련주 하면 두 분류로 나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중국 인프라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철광 관련된 인프라 기계 업종까지 인프라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회색 막대로 표현되는 중국 내수주가 진정한 중국 관련주로 대두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2009년서부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은 일단 1개월 수익으로 양해 이후에 1개월 수익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먼저 중국 내수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국 관련주는 중국 내수주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 그리고 3개월치를 봤을 때도 2009년도에는 수익률이 약 60%에 달하는 3개월에 60%에 달하는 수익률을 2009년도에 보여줬고 2011년도에도 약 20%대의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내수 진착 하면 화장품과 음식률 업종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겠고 인바운드 쪽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긴 놀자주와 카지노주가 속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막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중국 관련주 사실 아닌 게 어떤 주식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다 관련된 주식인데 그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전인대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은 7.5% 즉 CPI 소비자 물가는 3.5%로 정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초점을 두고 도시화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내수라면 어느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도시화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막연할 수가 있겠어서 도시화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표를 들고 나와봤는데요. 정체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도시화가 왜 필요한지를 중국에서는 왜 정권에서 그런 정책을 펴는지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일단 도매상수 그리고 도시수를 보면 도매상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중국 내수에 가장 관련된 그러니까 유통업을 하는 업종들이 도매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상 그리고 중개상들이 다 도매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도매상수가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여기에 내수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지수와 연동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음식료 업종과 차트를 나란히 놓고 봐야 되는데 스낵, 과자, 비스켓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트에 당장 가봐도 예전에 우리가 3, 400원에 사 먹던 과자들이 천 원이 넘는 과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낵류라든가 비스켓류는 물가산승률과 연동되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은 또 아웃포프 마드라라는 것인데 그게 방금 전에 봤던 표처럼 중국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가파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딴 생각으로 전했는데 뭘 정리해 찾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금융위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자금도 국내로 일단 머니는 들어오고 중국 쪽에서 소비하는 거는 앞서 음식료 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식료에 의하니까 과거에 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마리장성 얘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깨우지다는 마리장성의 인부들이 고무시고 고무신 업체에 주가 올라가고 빵 하나씩 먹으면 목장갑 하나씩만 껴도 얼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황당한 분석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오늘 음식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선호하는 기호식품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 히트를 치는 상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나나마도요. 오늘 그 사진까지 사실은 들고 나왔는데 오늘도 그런 사진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드리면 제 지인이 중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마트하고 소매점 거기다가 대형 백화점까지 해서 진열되어 있는 국산 상품을 다 촬영해 온 게 있는데 사실 그걸 보여주면 또 간접광고 소재가 있어서 제가 말로써 좀 전해드립니다. 네. 이니셜만. 네. 그러면 이제 몇몇 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간접광고는 아니고요. CJ제일제당 제품이 있고 라겐락이 있고 거기다가 롯데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크라운제가 그리고 오리온, 빙그레 그런 음식료 업종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데 예전에 오리온이 중국에서 성장을 가두를 달렸을 때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업체가 어딘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2012년도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가 성장 정체를 보이는데 그 바톤을 빙그레 해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서부터 중국 진출에 성공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바톤을 보니까 크라운제가가 중국 비주 매출액이 늘어나고 수출액이 늘어났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크라운제가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위에 딴 오리온과 빙그레의 가파른 성장의 바톤 그러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한류형풍이 불면서 결국엔 안전한 먹거리가 필요했었던 거고 그런 안전한 먹거리가 제품 가격에 녹아들면서 도시화와 맞물려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오리온과 빙그레의 주가가 상당히 양호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크라운제가와 투자 포인트를 맞물려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중국 정책상 내수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 수혜받던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라는 게 밝혀졌고 음식료 업종이 밝혀졌다고 하면 과거 수익률을 봤을 때는 가장 두드러진 게 오리온과 빙그레가 그랬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작년 말서부터 업체를 비교해 보니까 가장 가파르게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크라운제가드라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리온 그러면 초코모에 있고 빙그레는 우유맛이 있고 크라운은 S로 시작하는 산모도 있고 많이 드시나 보죠? 중국분들이? 네. 지금 현재... 그거 한 품목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 품목이 나갔는데 대표 상품을 방금 전에 거론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런 대표 상품들 하나만으로도 결국에는 그 회사 이미지가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라이센싱 되면 그 다음 제품도 신뢰도 때문에 쉽게 판매가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도 어떤 우유가 팔리니까 그 우유가 팔림에 따라서 빈과류도 많이 팔리고 다른 과자류도 많이 팔리더라.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어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료가 많이 팔리드니까 다른 제품들도 팔리드라라는 스토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라운 재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이유.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좋지만 크라운 재가가 좀 더 좋더라라는 것은 해태 재가를 또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가 66%인데요. 해태 재가가 상장이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이는데 66% 지분 가치만 해도 1,000억인데 지금 크라운 재가 시가총액이 3,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해태 재가의 지분 가치는 녹아있지 않은 본연의 크라운 재가의 주가 위치다라고 보이면 되겠고요. 다른 업종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PR 밸류가 보통 오리온은 30배, 빙그레는 20배까지 받는데 크라운 재가는 지금 현재 7배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 수준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는 시장 초기에 진입했으니까 크라운 재가가 어떻게 성과를 냈겠지라고 우구심해 보는 투자자들이 1분기 때 실적을 보고 중국 정부 정책을 보면서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크라운 재가가 그런 바톤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리고 신용등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자를 5% 내던 것을 이제 3.9%까지 이자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도 50억억 정도 나온다고 보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플러스 알파 50억이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제품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도 사실 연말에 정권이 바뀌면서 슬금슬금 제품가격을 인상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소주 가격 인상되고 음식료가 인상되니까 그러지 않게 해라는 정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격을 인상했는데 다운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년 12월 집계치가 나오고 올 1분기 집계치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음식력증은 또 한 번의 바톤업이 될 수 있는 추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포트폴리오 변경을 그러면 주실 겁니까? 이 크라운 제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핫하게 들고 있는 게 IT 업종이고 IT 업종을 벌써 일찍 팔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갤럭시 S4 나오고 1분기 3월 말 집계가 좀 나오면 거기서 좀 덜어내서 오늘 걸어냈던 종목들을 일단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할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고 지금은 당장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변경은 아니고 오늘은 그냥 예비 종목으로 이런 시류가 있다는 것도 한 번 점검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 쪽 음식료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크라운 제과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이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